우리 일반 가정에서 마켓컬리 하면 주부들이 많이 익숙한 서비스인데요. 신선식품 간편 배송 서비스라는 마켓컬리가 오늘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다고 해요. 상장 절차 시작한 건데 그동안에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김사라 대표의 지분이 낮아서 경영권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상장의 걸림돌이다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시장에서 기다렸던 상장 예심 청구를 했습니다. 통상 기업 공개까지 총 완주할 때까지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빠르면 7월이면 마켓컬리가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사실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마켓컬리의 상장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원래 작년 말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김사대표 지분율이 당시 6.67%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사실 경영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소에서 이런 것들 좀 지분율이 문제 삼으면서 청구 일정이 좀 연기됐는데 사실 뭐 방법이 있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사대표가 나머지 지분을 사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워낙 밸류가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가 좀 중요한 그런 관건이었는데 컬리가 FI들의 보호 예수를 길게 잡는 그런 조건으로 거래소 설득에 나서면서 오늘 상장 예심 청구를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김 대표와 FI 지분을 보호 예수 우호 지분으로 해서 20% 이상을 만들겠다. 이런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김 대표가 최대 3년 그리고 FI들이 빨리 나가고 싶었겠지만 1년 6개월 이제 락업을 걸면서 이제 거래소와 설득을 하면서 이제 상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김사대표의 지분이 났다는 거는 경영 안장성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건가요? 거래소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그런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이제 한 20% 정도는 돼야지 이제 대표나 최대 주주가 좀 괜찮지 않냐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6.67인데 이게 지난해 말에 프리 IPO 투자를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럼 그것보다 더 낮아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5%대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할 방법을 좀 강구한 것이 이제 FI의 보호 예수 기간을 늘린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그 마켓 콜리가 어쨌든 뭐 신선식품 배송 이 부분에서는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 가치를 얻었는데 최근에 또 사실 뭐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그런 측면에서 이제 IPO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고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업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 말에 이제 앵커 에코티 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그때 밸류에이션이 4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큐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니콘의 하나로 이제 우측 섰는데요. 사실 이때 투자한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상장 밸류가 4조 원보다 낮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앞서 이제 쿠팡이 물론 쿠팡이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지금 물건들을 팔고 있지만 쿠팡이 이제 IPO 이후에 굉장히 기업 가치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컬리도 IPO 이후에 기업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업계에서는 적정 가치를 한 7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컬리가 매출이 이제 작년에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고 이게 이제 전년 농기 대비해서 64%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컬리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자 기업이 지금 어떻게 밸류를 볼 수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이제 벤처업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이 단순히 이제 영업에서 적자가 난다는 거를 이제 포커스를 두지 않고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앞으로도 얼마 더 늘어날 것이냐. 결국 하나의 플랫폼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매출 상승폭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상장 이외에 7조 원도 가능할 것이다. 좀 이런 점막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사실 뭐 적자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사실 쿠팡도 계속 미국에 상장되는데 계속 적자가 유지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 폭을 줄여나간다는 전제 하에서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기업 가치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컬리가 상장하기 전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M&A나 다른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실적 영업에서 영업이익 같은 것이 잘 안 나는 기업들이 M&A를 IPO로 앞두고 많이 하는데요. 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M&A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제 PG사인 페이봇을 인수를 해서 이제 이것의 사명을 컬리페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내재화해서 여기서도 수익을 발생하겠다. 좀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 컬리 주문해 보신 분들 특히 냉동식품 주문하면 거기에 드라이아이스가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컬리가 이제 드라이아이스 제조 설비 업체인 빅테스에 지분 투자를 해서 이것도 좀 내재화했다.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약간 의외의 M&A를 했습니다. 여성 커리어 성장 지원 커뮤니티라고 헤이 조이스라는 것을 지분 100%를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여기서 의문을 표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이제 컬리에서는 다양한 마케팅 아무래도 이제 컬리의 주요 고객층이 30, 40대 여성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들었고 또 업계에서는 이 헤이 조이스 대표가 이제 언론사 출신,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컬리가 지금까지는 홍보나 이런 대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 언론사 출신 대표가 있는 헤이 조이스를 인수를 해서 앞으로 이쪽 부분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